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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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메시지를 준비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시작했다는 내 주장 불만이 장세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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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라는 것 한 사람이 우상순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뜬하고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순배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누구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사무엘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린 양 번제를 드림으로 말며 하나님께 제삼으로 나갔죠 그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불레셋의 공격을 우레를 바람으로 말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귀 사단 이야기 이전에 배경에는 배후에는 크게 속는 문제도 있지만은 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은 빨리 해결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배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도 그 이름 앞에 결박당한 존재가 사단의 존재에요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현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다 넘어가요 여러분 철로욕장에 난체라 아시죠 기독도가 이 땅에 장래 망할성인 장망성 이 땅에 살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걸음 속에 많은 사자들이 어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자들이 어르렁거릴 뿐이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기독교를 헤아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미 그 사자는 뒤에 뭔가 묶여 있습니다 그게 철로욕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은약의 백성입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 공격해온다 할지 여러분을 미혹할지 모르지만 현혹해서 잠시 무너뜨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실패시키지 못합니다 왜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고 계세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 그 어떤 인향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주장 내 계획 내 계획 살아있지만 아니면은 우리는 어디에든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장 살아있지만 아니면은 안 넘어갑니다 어디 안 넘어가느냐 악한 사단에게 안 넘어가고 안 속게 돼 있어요 중심에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방법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악한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금보다는 실제로 묻어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금보금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보금을 말하면서도 그 속에 묻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핑계는 우리가 보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한번 돌이켜보고 나 자신을 증금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나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단 하루도 그냥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작할 때마다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하루를 출발하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넘어가요 다 쏟게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출발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 능력을 출발하기를 우리는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기도나 해보자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하루를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주시는 능력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축복 축복의 시작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그름들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매일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내 모든 현장에 내 순간순간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와서 넘어간다니까요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니까요 온통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지는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영적 지는지에 내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력계 모세 80세대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래산 불꽃 나무 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 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왕의 옆에 쓰고 나는 말도 못하는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끝까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기 4장 24자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는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뒤부터는 일사천리로 변명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쫙 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힘써 싸웁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하나 됩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방법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느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사실 늘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철저히 살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늘 체크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늘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고 급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실수하게 됩니다 왜냐? 당황하고 급하게 결정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과 수준을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모르게 뭔가 당황된 일을 딱딱 하면 좀 생각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뭔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기는데 나도 모르게 자신의 수준과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늘 체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 면에서 오직 보금과 오직 전도와 성교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인도받아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서 오직 보금과 오직 전도와 성교로 인도받아 왔어요 그게 우리 하나교회입니다 저 또한 사실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교회에서 중등부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학을 가고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단임 목사까지 인도받았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신비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해서 오원교회가 함께 신비운동 속으로 인도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 또 제자훈련으로 인도를 받고요 그리고 뭔가 실제로 전도라는 이 부분들의 마음에 불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원교회가 함께 전도폭발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받아 오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가 2단으로 누명을 쓰게 되고 여기에 앞선 우리 원로장론들과 모든 중지자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는 2단으로 누명 써도 괜찮다 우리는 오원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하겠다 이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셨어 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어 사실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2, 3, 7 나라 5청정족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는 기중한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2, 3, 7 나라 5청정족을 살려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 교회가 얼음을 당하고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악한 사단은 교회를 말산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WCC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검지법 모든 것들이 기독교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부분을 물었을 때 44배나 증가해서 우리가 성전환 수술을 받겠다라고 보고가 나왔어요 또 그저께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독일에서 여러분 성비 남자 여자 성비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준다니까 1만 5천 명이 한 달 안에 1만 5천 명이 자기가 결정하겠다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비 결정하는 부분에 부모들이 간섭하니까 부모에게서 그 아이 보호하는 양육권을 뺏어버렸어요 지금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의 사실 갈수록 기독교는 힘이 없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내필임 허감의 문화 속에서 정말로 기독교를 공개하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 우리 후대들이 사각지 중에 사각지 됩니다 그 전 중간 문열은 보도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 이제까지 온 것보다도 이 3년 사이에 5배나 정신병으로 얼음당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지금 그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정말 우리는 2, 3, 7, 5천 명이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정확한 복음으로 얻을 때 준비해서 그 제약 맞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저는 이번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다 저렇다 이전에 복음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회복하고 나를 쳐서라도 정말로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많은 여러분은 상시감을 갖고 있고 상처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이런 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2, 3, 7 나라 사야 되고 5천 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결국 제대로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내가 중요한 부분을 신분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신분화하지 못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한 개개인의 현장을 파고들어서 실제로 개인화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릴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이구나 성도들은 지금 현장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복음 자체가 힘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어렴당하는데 이 일에 신분화라고 우리 교육자를 세웠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현장을 파고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 시켜 나가는 이 역사 앞시는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사실은 교육국을 통해서 2, 3, 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청정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를 때릴수록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해서 지금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복음의 눈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계획들 여러분 보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 후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돼요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복음 복음 이야기하다 했지만 문제와 사건 당할 때에 진짜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을 인도받는가 보고 계세요 보고 있어요 사실 정말 손해본 날지라도 어른 나가는 날지라도 내가 복음 앞에 서서 결단하고 그 사실 앞에 서게 될 때 그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게 돼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환점으로 기회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 사역 속에 성교 사역 속에 나가는 걸음 속에 얼마나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있을 때마다 바울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을 전환점으로 삼으셨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날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에 오셨고요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셨고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 중심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있는 것으로 가라 갈등 있는 것으로 가라 거기서 응답을 받아라 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 기계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모세의 강야 40년 동안에 올바른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항상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이것을 늘 생각했어 모세는 비록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길로 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 그 부분들 가지고 올바른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세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뒤에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었고요 새 절기를 만들었고요 은약계를 중심에서 그게 이스라엘 강약위를 40년 동안 간 일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서서 가운데 뒤에 역사하니까 새 절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서서 가운데 뒤에 역사하니까 항상 함께 하시니까 또 은약계 중심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놓쳐버렸어요 사실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 성전을 지어놓고 또 놓쳐버렸습니다 자꾸 인간을 놓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이런 부분을 직시하고서 결국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얼마나 끈질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문제가 얼마나 끈질긴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불구하고 나를 끊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끄집어내죠 그게 바로 스가라와 학계와 수룩밥을 통해서 또 끄집어내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를 끊지 못해요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악한 사단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적인 대적은 그 무엇보다도 나라는 사실 매일 나를 공격해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못 보면 나도 모르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나로 돌아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다 전도자 바울의 고백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다 이런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 아시죠 개월수를 다 채우고 나온 자녀가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덜 떨어진 아이가 자기 자신은 아니었어 내가 개인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고 만삭되지 못한 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백되면 될수록 여러분 삶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리도 함께 죽었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 사는 방법은 내가 그리도 안에 죽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철저하게 대적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영적 문제의 최대의 진원지는 나입니다 나를 이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평생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장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 안에 늘 이 사람이 있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바로 은약을 붙잡았죠 26절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았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내게 오늘도 그리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나를 꺾고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속에 진짜 나의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게 내 속에 있으므로 정말 최대의 영적 문제에 쥐는지 나에 대한 부분이 꺾여지고 참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평생 나를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오지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을 주신 기한은 은약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임하는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미 최대 영적 진원지가 바로 나에게 있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이기고 평생의 싸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